이게 그래요. 흘러가 버리는 게 맞는데 원래 염은. 흘러가는 놈을 딱 붙잡아. 또 염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예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염은. 과거에 이게 보통 기억염자로 원래 기억염 그래요. 뜻염, 기억염. 기억이란 말로 쓸 때는요. 이런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일도 지금 내가 여기 떠올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내가 기억한 거예요. 다시 끌어낸 거예요. 지금. 생생한 지금의 생각으로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흘러가 버린 거예요. 또 복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정념을 바른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할 때 마음 챙김이란 말하고 기억이란 말을 같이 씁니다. 실제로 불교 번역에서. 바른 기억 그러기도 해요. 왜 그럼 그게 기억이 마음 챙김이 뭔 소리냐. 여러분이 들순날숨에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들순날숨을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들이신다, 내쉰다, 들이신다, 내쉰다. 정신이 딴 데로 못 가게 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계속 기억하고요. 그래서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팔정도의 정념은요. 바른 기억이라고도 번역해요. 불교 따라. 바른 마음 챙김으로도 번역하고요. 마음을 자꾸 내가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억이에요. 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또 떠올려요. 나무아미타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계속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나무아미타부를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정신이 확 나가버리잖아요. 잡념 상태로 향해 가는 거를 바로 다시 일념으로 돌려서 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살아가는 얘기죠. 잡념으로 내 정신이 나가지만 안 나가기에는 못해요. 나가게 사는데 정신 차렸을 때만이라도 다시 돌려야 돼요. 평소에 뭐를 주로 하실지 정하셔서 몰라를 주로 하실 거면 계속 몰라로 돌리는 거예요. 몰라를 또 기억하시면 다시 깨어나죠. 또 몰라를 기억하면 깨어나죠. 나무아미타부를 기억하면 깨어나죠. 이제 그게 단순한 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염이 여러분을 신성으로 안 내줘요. 잡념은 사람 정신을 흩어놓는데 일념은 놀라운 게 잡념은 번원으로부터 정신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데 일념은요. 나가는 정신을 돌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념, 염불이면 부처를 염하되 일념으로 한다. 이게 다예요. 극락왕생하는 비결은 이게 다예요. 이 원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려는 것을 붙잡아서 신의 이름이나 부처님의 이름을 외므로써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는 순간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서 흘러가버렸어야 할 정신이 모이면서 찰나찰나 모이는 거예요. 이게 무상한 생각인데 이 아버지는 흘러가요 이미 사실은. 흘러가는데 또 아버지. 흘러가고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 정신이 항상 고정된 것 같죠. 일념이러면 고정된 마음이 있는 것 같죠. 마음을 화두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게 고정시키라는 얘기 같지만 들여다보면 마음은 고정이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지. 흘러가는 걸 계속 한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게 명상입니다. 마음 몰입이고 마음 챙기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 문화와 아래에 비해 그리고 문화와 아래에 비해 이에요. 제작용 문화와 아래에 비해 고정된 내용은 보면 잘 어울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